이 자외선 차단제는 착색을 막고, 노화를 막고, 피지 분비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놓치고 계셨다면 이 제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제형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무기자차라고 부르고 이러한 무기자차는 정말로 막을 만들어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고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이게 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대표적인 성분을 저희가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쓰시면 약간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피부에 하얗게 뜨는 그러한 벡타 견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민감성 피부라고 한다면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약간 자극감, 열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더 맞습니다. 오늘은 이 자외선 차단제를 제형별로 나누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림이나 로션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크림 타입인 바르는 선크림이 저희에게는 가장 익숙한데요. 이렇게 크림이나 로션처럼 펴바르는 제품의 장점은 얼굴이나 몸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바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 선크림이나 로션이 조금 더 무기자차로만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선스틱, 선쿠션, 선스프레이 등은 이렇게 발랐을 때 보통 백탁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거기에 대부분 유기자차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라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매우 민감하고 그러한 유기자차 성분을 발랐을 때 자극감이 있다 하시면은 선크림이나 로션 위주로 쓰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무기자차로만 된 제품을 골라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로이드의 데일리 선크림이나 닥터지의 그린마일드 업선크림 이러한 제품들이 민감성 피부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크림, 로션 타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분감이 좀 있어서 끈적이는 느낌이 좀 들고 화장을 한 상태라면 덧바르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장 위에 바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베이스로 이런 걸 바르고 그 다음 화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틱 제형의 선스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의 장점은 바로 바를 수 있다는 점 손에 안 묻혀도 된다는 점 그래서 이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크림이나 로션 타입보다는 끈적임이 훨씬 덜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얼굴 전체에 편평하게 펴바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쓸 때 같은 부위에 최소 4번은 바르라고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스틱을 쓰실 때 4번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대충대충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충분하게 커버를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게 보통 백타견상이 없는 대부분 이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은 무기자차에 비해서 약간 본인의 피부가 매우 민감하다면 약간 사용하시고 나서 열감이라던가 뭔가 자극감, 따끔거림 그리고 홍조 이러한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러한 피부는 이 선스틱보다는 약간 무기자차로 된 선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선쿠션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 쿠션이나 파우더는 화장을 할 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쿠션이나 선파우더도 화장품처럼 혹은 화장품에 이러한 그 SPF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선쿠션은 이제 액상에 가깝기 때문에 화장 전 단계에 사용하시기도 하고 화장 이후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출 전에 오전에 클렌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위에 화장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두세 시간마다 다시 한번 바르라고 하지만 오후에 다시 한번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겉바르기에 굉장히 좋다는 점 크림이나 로션에 비해서는 좀 더 보송보송한 느낌은 준다는 점 이 장점입니다. 이제 단점을 꼽자면 선스틱과 마찬가지로 약간 모든 면을 커버할 수는 없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걸 자외선 차단제의 기본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선크림이나 선 로션을 바르고 그 이후에 덧바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스프레이를 보겠습니다. 이 선스프레이는 말 그대로 이제 뿌려서 쓰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에는 제일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형에 단점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통 자외선 차단제 기능을 하려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분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피부에 남는 양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실되는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몇 십 초 이상을 충분히 뿌리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남을 정도로 많이 뿌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흡입할 수 있다는 단점입니다. 특히 소아이인 경우에는 얼굴에 뿌리게 되면 약간 숨을 참거나 이런 걸 못할 수 있어서 소아이인 경우에는 얼굴에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화기나 담배를 필 때는 이러한 분사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효율 면 그리고 안전성에서 약간 떨어지는 게 이 선스프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로서 이 선스프레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꼭 쓰시고 싶으시면 얼굴보다는 팔이나 다리에 충분한 시간 동안 최소 20, 30초 동안 쭉 뿌리시고 약간 펴바르시는 거 항상 안전성의 위험을 생각하셔서 약간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궁금한 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